어제저녁 전북 전주에서 달리던 전기차의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에서는 목재 공장의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저녁 7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거리 앞에서 운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까지 설치하며 3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구조대원 여럿이 차량에 붙어 구겨진 승용차의 문을 엽니다. 어제저녁 6시쯤 부산 강서구 중림동의 한 도로에서 가랑나들목 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는 가벼운 찰거상을 입었지만 함께 탄 40대 여성은 무릎이 끼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두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엔진 부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5시 반쯤에는 인천 중구의 한 목재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고 경보령을 해제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 감사합니다.